어? 2분 와야 돼요 네? 몇 시에? 어? 3시 10분이에요 왜? 일단 10분동안 해 너 몇살이니? 아 어 님 몇살이구? 공부도 안해놨네 오케이 다른 친구들은 지금 어떠시 다 끝나고 다음과 하고 있는데 오늘 몇시 시간되니? 이따 선생님이 8시 넘어서 전화할거야 네? 꼼꼼하게 준비해주세요 네 참참 아니면은 학원 올 시간 되냐? 4시 반 전에 네 네 공부방 마치면 몇시야? 네 네 네 네 그러면 마치자마자 바로 올 수 있겠니? 네 네 한번 해봐 가능하면 네 응 그래 네 네 네 네 네